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려면 계속 새로운 물을 찾아야 돼. 어? 김누렁. 김누렁 저를 만났네. 잭스하는 기계. 근데 하필 원디도 만났는데? 어, 네. 강제 잭스. 부럽다, 저런 대접. 저런 대접을 받으려면 이제 시즌당 몇 판을 하면 되냐? 저번 시즌 몇 판 했지? 저번 시즌 잭스만 2,500판 했거든요. 이제 매 시즌마다 잭스를 3,000판씩 하면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쵸? 야, 이 정도면 진짜 기계 아니야? 카밍 잘합시다. 어차피 정글라도 릴리아라서 6렙까지 버텨보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아. 잘 받아먹자. 쇼스겠죠? 어쩔 수 없어. 그냥 먹어. 앗. 미니언 일단 나쁘지 않아요. 아. 아, 예전엔 덤 길었습니다. 어, 바텀 네이스. 와이옹. 어, 탑까지. 굉장히 좋죠. 까비. 어,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아, 까비. 어, 못 잡나? 와이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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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 빼고. 피어 한 대 쓰고. 이제는 라인전이 나쁘지 않죠. 도가. 부여왕 샀네요. 신발도 안 사고 부여왕 샀네. 야, 이거. 어, 네. 바로 간 중. 오케이, 끊었어. 하하하. 좋았습니다. 마그면 어떻게 가게? 도가잖아. 몸으로 비비자. 와이옹. 악. 이건 뭐 안 가도 되겠죠? 지금이야말로 우직하게 밀자. 아까 못다한 우직한 스플릿. 지금 하겠습니다. 아, 네. 박았습니다. 그냥 밀 거야. 쇼 빠지면? 쇼 안 쓰나요? 잘 만한데, 이거는? 어? 하하하하. 아이고, 그래. 지라야. 가버려. 실수했으면 죽어야지. 제압되었습니다. 어우, 네. 파이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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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adore요. 네? 엑아. 어 아칼리 살았나? 네 그런건 없어요 그럴거 같은데 이거는? 오케이 어? 이게 맞나? 그건 좀 아니였던거 같은데? 어 난 모르겠다 아이고 다 죽었네요 야 허드락 킬? 이 게임 설마? 설마 사미라가 1 내나? 가는거 같은데? 느낌보니까? 네 그치 네 고마세요 하이 하이 띵 가보려 끝난거 같아 아이고 자야야 미안하다 자야 없으면 안 끝나겠는데? 내 자야 있었어도 비슷하겠다 고려 내용 어 맛있어 재밌다 그쵸? 하다딘입니다 되지 산방 네 요즘 식단을 뭘 먹고 있냐면 1kg짜리 냉동 삼겹살 있거든요 그게 한 만 얼마 하고 무슨 구워먹는 소세지? 그거랑 이제 윙봉 윙봉도 이번에 샀음 그 반찬 3개 가지고 그 한 3일째 돌려먹는 거 같아 채소는요 채소는 이제 김치 김치 있습니다 잠깐만 들어도 뇌절종 고혈압이 찾아오는 거 같아요 이제 파김치 같은 거랑 같이 먹으면서 이제 밥은 또 잡곡밥이에요 잡곡밥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요즘은 별거 다 배달하던데요 요즘은 배달 안 되는 게 없긴 하죠 안 되는 거 빼고 다 됨 뭐가 안 되나요? 그.. 롯데리아에 썬데이 아이스크림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배달이 안 됩니다 무슨 토네이도만 배달되고 썬데이 아이스크림이 진짜 꿀맛인데 그게 배달이 안 되더라고 제가 그리고 썬데이 아이스크림을 한동안 딸기맛만 계속 먹었거든요 최근에 오랜만에 허시만 먹었는데 와 맛있더라 이제 가면 허시만 먹으려고요 2레벨부터는 큐잘합시다 나쁘지 않죠 3레벨 찍고 쓰자 아니다 그냥 쓰자 좀 실드로 막아야되니까 와 이걸 못 먹어? 대박 즐겨하는 이득 봤으니까 괜찮아 보나프 바텀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야 이거 절대 안되지 그건 빠져야지 아칼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 그래 좋았다 아임포시 좋았습니다 어 탑 90 어 드로우는데? 근데 빠졌네 이거라도 오케이 어 내 마지막 과락이야 궁데미지가 안들어간게 좀 아쉽다 어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 저희팀 미니언에 버프가 걸려있어서 당연히 망할줄 알았는데 나쁘지 않네요 이정보면 그 녀석은 짱구라고 어 이게 안맞아 트라도 한대 맞으면 세대 때리는 마인드 어 네 어 그냥 갈게요 무섭네 어 그래 질리언은 서포터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쵸 어 네 뭐야 이 신이 왔네 어허허허헣 어 네 좋았습니다 오케 좋았습니다 오케 좋았습니다 아악! 하지말걸 내놓고 싸우면 아카리가 세구나 와우 아이고 근데 다 죽었다 이거 대 위기인데요 이거 나까지 성장을 게을리하면 안되겠다 저도 성장을 열심히 해보죠 날 빠르긴 한거 같은데 더우네 어우 살았나? 오케이 일단 살았 해천사로 갈 수 없네요 와 아까비 아깝다 아니 아칼리 왜 이렇게 센거 같지? 아니 그거랑 별개로 카사리는 왜 이렇게 약한거 같지? 왜 이렇게 약한거야 오케이 일단 하나 더웠어요 어우 아프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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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빨기로 했는데 어디갔죠? 좋아용 대신까지? 어우 좋았습니다 어우 미러스 안하나요? 안하네요 이선이가 너무 안좋다 어어네 크게 돌아서 우리팀쪽으로 좀 붙어야겠는데? 아깝다 와 아깝다 이게 이렇게하기에 안돼?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와 너무 예쁜데가? 기럽다 그냥 한번 이즈를 노려야 돼요 잡았죠 오 맛있어 너무 낮은데? 아칼리야 우리 4명 살았는데 그걸 전멸 쓰면 어떡해 그냥 싸워보지 차라리 어 수고하셨습니다 아칼리 잡자 아 되지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그래도 순방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